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파이썬 동영상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파이썬의 기본적인 네 가지에 이어서 변수와 그리고 또 assignment, 그리고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동영상은 주로 함수를 어떻게 구현하고 또 함수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지 또 어떻게 넘기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머신러닝에 특화된 머신러닝에서 주로 어떻게 파이썬을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린 영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 파이썬은 머신러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처럼 돼버렸습니다. 많은 실용적인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죠. 사실 파이썬은 매우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연기 중에서 아마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파이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마 하루 정도라면, 여러분께서 하루 정도만 투자하신다면 그 다음 날이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개발하실 수 있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여섯 가지의 파이썬 패키지 혹은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주로 넌파이나 판다스나 맵플랄라이브 혹은 맵플랄리브는 데이터를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선술적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러한 패키지들입니다. 과거에는 넌파이가 많이 쓰였는데요. 최근에는 판다스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표현도 하고 개선도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맵플랄라이브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배우셔야 되고요. 판다스는 굳이 아니더라도 넌파이나 맵플랄라이브는 꼭 아시아만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계산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는 텐솔플로어, 케라스, 사이킥 런이 보이는데 모두가 머신러닝을 위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텐솔플로어는 아시는 것처럼 딥 머신러닝을 위한 아주 특화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케라스는 사실 텐솔플로어의 랩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텐솔플로어의 모델을 케라스에서 하나를 압축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케라스를 자세히 뜨다 보면 대부분이 텐솔플로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텐솔플로어는 기본적으로 딥 머신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사이킥 런은 그 외에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언스퍼바이저 머신러닝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어떤 통계적인 어떠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텐솔플로어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이킥 런도 이해하신다면 상당히 막강한 머신러닝 테크닉을 소유하신 것이 될 겁니다. 이번 학기는 여러분과 함께 텐솔플로어에 집중할 것이고요. 군데군데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케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텐솔플로어는 현재 2점대 버전에 나와 있는데 아쉽게도 2점대와 1점대 사이의 간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2점대 먼저 배우시는 분들은 1점대 이해하는 것이 많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1점대 버전으로 구현되어 있고 또 오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께서 1점대를 어느정도 익히신 다음에 2점대로 넘어가신다면 과거에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도 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새로운 텐솔플로어의 기능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아나콘다 내에 있는 주피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나콘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파이선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텐솔플로어도 있고요. 케라스도 있고 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넌파이나 맵플라 라이브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오늘은 맵플라 라이브를 어떻게 설치하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나콘다는 사실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큐멘테이션도 이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프로그램들을 쭉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주석을 통해서 도큐멘테이션도 다실 수 있고 다양한 설명도 부과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적인 설명을 달아 놓으시고 도큐멘테이션을 해 놓으시고 아카이빙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여러분의 자료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나콘다를 한번 설치해 볼까요? 우선 여기 아래 보시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아나콘다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 있고요. 또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제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페이지가 뜰 것이고 아래에 보시면 윈도우든 아니면 맥이든 아니면 리눅스든 무슨 무슨 인스톨러 해서 파이썬 3.7 버전, 파이썬 2.7 버전이 보일 겁니다. 가능하면 파이썬 3.7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까시면 좋겠고요. 더 가능하시다면 64비트 그래피컬 인스톨러를 사용하신다면 더 편리하고 또 파워풀한 아나콘다를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맵플라 라이브를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아나콘다에 있는 콘다 환경을 여신 다음에요. 제가 아나콘다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나콘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맥버전이기 때문에 어떤 콘다 커맨드 창이 없는데 콘다 커맨드 창에서 여시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이러한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위에 콘다 인스톨, 대쉬 C, 콘다 프로지, 맵플라 라이브가 있죠. 이렇게만 치시면 이제 우리가 맵플라 라이브를 아나콘다 환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콘다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무엇이 뜨는가 하면 이렇게 실행 환경, 이렇게 주피터 환경이 뜹니다. 그래서 주피터 환경이 있는데 여러 폴더를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저장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New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이선을 선택하시면 무엇이 뜨는가 하면 이렇게 실행 환경이 뜹니다. 실행 환경이 뜨고요. 이 실행 환경 내에서 여러분께서 프로그래밍도 하시고 또 실행도 해보시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를 설치하시고 또 맵플랫 라이브를 설치하시고 또 주피터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께서 프로그래밍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코딩할 수 있고요. 또 이 런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만드신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맵플랫 라이브를 한번 가볼까요? 아나콘다 환경으로 가볼까요? 아나콘다 환경을 일단 연 다음에 저는 이미 여기다가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놨죠? 자, 이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런을 실행시킬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이 실행이 좀 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셀 보시면 보시면 런 셀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실제로 이 셀만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하셔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터 가로 열고 쌍따옴표 헬로 월드 쌍따옴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런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행해 보셨어요? 네. 이제 실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또 하나 맷플랏 라이브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맷플랏 라이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런, 프런, 맷플랏 라이브, 임포트, 파이플랏, 에스 플랏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시면 여기 플랏 리브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플랏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파이플랏이라는 패키지를 플랏이라는 닉네임으로 우리가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 쓰실 때는 여기 PLT가 있죠? 이것을 그냥 파이플랏으로 쓰셔도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 파이플랏점 그 안에 있는 메소드를 쓴다고 해서 플랏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PLT라고 닉네임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 PLT닷 플랏 안에 파라미터 들어가죠?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코드를 한번 직접 타이핑하셔서 실행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 역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미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맵플랏 라이브러리가 되겠고 또 이 파이플랏이 어떤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플랏이니 쇼니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파이플랏을 불러올 때 PLT라는 알리아스 닉네임을 사용했습니다. PLT 플러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앞에는 X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Y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직선을 긋는데 X는 1 그리고 Y는 2 그리고 X는 2 Y는 3에 점을 찍어서 우리가 쭉 선분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죠. 한번 실행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에서 2가 찍혔고요. 그리고 3에서는 2에서는 지금 얼마가 찍혔는가 하면 3이 찍혔죠. 그 다음에 3에서는 4가 찍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랏을 사용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미 이러한 이걸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리스트 안에 X와 Y값이 모두 들어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디스크리트하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라이브러리에서 이 메소드에서 이것들을 쭉 이렇게 선분으로 이어줍니다. 리그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것들을 그래프로 맵플랫 라이브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파이썬을 우리가 공부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학적인 의미를 보다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하자 말씀드렸지만 파이썬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랭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으로 프로토타임을 만들어서 실제 개발에 이용하고 있고요. 또 파이썬을 워낙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심지어 프로그래머가 아닐지라도 또 프로그램을 모를지라도 하루 정도 위한 파이썬을 쉽게 배워서 실제 여러분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쉽게 사람들이 그들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랭귀지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왜 파이썬을 배우는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처음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사람이라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전혀 프로그램을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뭘 배워야 된다?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죠? 파이썬이나 자바나 C나 PHP나 C++ 등등이 있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파이썬을 배우시는 것이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당장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할 것이다 라고 하면 또 파이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파이썬이 적고 어떤 경우에는 C가 적고 이를테면 우리가 OS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시스템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파이썬을 못합니다. 그땐 뭐 C++나 C로 하셔야겠죠.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면 파이썬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랭귀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파이썬을 사용하느냐 우선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또 관리하기 쉽습니다. 또 상당히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AI, 머신러닝이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죠. 뭐 텐셀플로우나 케라스 그리고 사이킹은 모두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을 배우신다면 최신 트렌디한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우시는 것이고요. 또 최신 트렌디한 기술들을 쉽게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 웹 프로그래밍, 수치연산, 데이터베이스 등등의 여러가지 개발에 응용될 수 있지만 물론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웹 모바일 프로그래밍은 아직 파이썬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쉽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언어의 4가지 기본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4가지 플러스 함수나 클래스 내장 함수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위해서 두꺼운 책 같은 걸 사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 없다 봅니다. 요즘은 프로그램 랭귀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두꺼운 책으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운다고 하시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쉽지 않게 실패하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두껍고 또 프로그래밍 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를 잘 익혀두고 또 이것만 잘 연습해 둔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4가지 기본 요소 외의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께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 가시면서 늘려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는 일단 변수가 있고요. 또 대입 이게 equal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조건 if문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while이나 for를 사용하는 반복문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4가지를 이해하시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완성하고 또 일부 프로그램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함수입니다. 또 프로그램을 좀 더 나이스하게 구조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클래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클래스는 여러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하여서 객체 관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게 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클래스를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모든 대부분의 랭귀지는 클래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자바라든가 C++ 그리고 파이선도 역시 클래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구글에서 만든 고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리틀리 클래스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지만 리시버라는 컨셉을 통해서 클래스와 비슷한 메소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프로그래밍에서 변수, 대입, 조건, 반복문만 배우시면 나머지 함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는 프로그램을 좀 더 구조적으로 만들고 프로그램의 어떤 피스를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사실 이 네 가지만 잘 공부하시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반복까지는 우리가 공부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클래스 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클래스를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변수와 변수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는 뭘까요? 변수는 일단은 이렇게 어떠한 수나 어떠한 값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어떠한 심볼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메모리 영역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메모리가 있으면 이런 영역, 이것이 하나의 메모리 영역일 수도 있겠고요. 두 개의 메모리 영역,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이 16비트일 수도 있고 32비트, 다시 말해서 CPU가 한꺼번에 읽어드리는 데이터의 양이 이것이 되는데 하나의 변수가 16비트를 대신할 수도 있고 32비트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실제로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메모리의 바운더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 타입은, 변수의 형태는 사실은 이 변수가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차지하느냐를 정의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변수는 어떠한 메모리 영역을 대표하는 어떠한 심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변수 타입은 이 심볼이 메모리의 얼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타입이 되겠습니다. 변수의 어떠한 베리어블의 타입이 되겠습니다. C나 자바에서는 인트다, 아니면 리얼이다, 아니면 플로트다 이런 식으로 변수 타입을 일단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한 다음에 그리고 함수에 대한 타입, 나중에 함수를 배우시는데 함수 타입도 선언해야 되는데 파이선에서는 변수의 선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는 1이고 A는 1.0이고 되어있죠. 우리가 볼 때는 A에 1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A도 1이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로 파이선이 프로그램 랭기지에서는 A에 들어간 E, 1은 인트다 타입이고요. 여기 A에 들어간 1.0은 플로트 타입 혹은 실수 타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에서 표현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퍼레이터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A도 1이고 C도 2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B는 A 플러스 C 한다고 하면 자 A도 정수 타입이고 B도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C도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이 B도 정수 타입인 것이죠. 그리고 이 플러스는 정수끼리의 계산을 해서 이 B에 넣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타입에 따라서 오퍼레이터가 E라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우리가 자 A에 2.0이 들어가고 그리고 B에 3.0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C, N에 A 나누기 B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나누기는 실수를 위한 나누기입니다. 정수를 위한 나누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상에서는 실수를 위한 나누기 그리고 정수를 위한 나누기 혹은 실수를 곱하기 위한 곱셈 그리고 정수를 곱하기 위한 곱셈이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산술 연산을 할 때에는 여기 나온 이 타입이 같아 한다는 것 가능하면 같아야 한다는 것 물론 억지로 우리가 정수를 실수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정수로 바꾸어서 서로 조화롭게 계산되는 어떤 오퍼런드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우리가 산술 연산을 할 때에는 타입이 같아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변수는 이렇게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스트링 여기 이 변수에 ABC가 들어가 있는 것 처럼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변수의 형태는 우선 스트링이 있겠고요.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인티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1.0과 같은 플로우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플로우트와 컴플렉스가 거의 비슷한데 사용 변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실수 타입이라는 것은 실수 타입입니다. 또 리스트 타입이나 튜플, 랭기 타입이 있을 수 있겠고요. 딕셔너리 타입이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파이썬을 좀 더 공부하신 다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아시는 부분들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 인티저 타입, 플로우 타입, 그리고 리스트 정도 이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겁니다. 물론 렌즈가 있을 수 있는 렌즈는 뒤에서 우리가 포로우트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숫자를 더하거나 빼하거나 곱하거나 혹은 제곱하거나 나눴을 때 목수를 구하거나 나머지를 구하거나 사용되는 그때의 연산 신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뭐 여러분께서 아라비아 숫자 배우신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다음 배우시는 오퍼레이터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자, 나누기는 이렇게 슬래시 표시로 되어 있고요. 곱하기는 스타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과거에 배우신 수학 기호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하기, 빼기는 같고요. 그리고 더블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곱입니다. 그래서 2, 더블스타 3 하면 2를 3번 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블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정수로 나눴을 때의 몫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몫이기 때문에 7, 슬래시, 슬래시, 4 하면 이게 1점 얼마 얼마 되겠죠? 따라서 이때 몫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는 소위 말해서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7, 퍼센테이지, 모두 4 하면 나머지로서 3이 되겠습니다. 물론 괄호를 쓰는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선은 안목적으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D는 100이라고 어사인되어 있죠? 따라서 D는 이 순간부터 정수 타입이 됩니다. 만약에 A가 1.0이라면 이때는 A가 사용되는 이 시간부터 바로 변수 타입이 플로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파이선에서는 변수를 묵시적으로, 안목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다음 배워야 할 프로그램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대입입니다. 대입은 그냥 이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우리가 A를 3으로 정의해놨고 이렇게 클릭을, 안트를 치면 이게 3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에는 이퀄 한 다음에 1.1 더하기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이 이제 B의 어산이 되는 것이죠. 대입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변수는 어떤 메모리를 대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모리에다가 어떠한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B는요. 계산된 값이 3.1이 되겠습니다. 여기 1.1 더하기 2는 CPU에서 계산이 되겠죠. CPU에서 계산이 된 다음에 그 결과값이 메모리로 날라오게 됩니다. 이 대비라는 것은 단순하게 실제로 메모리 영역에다 어떤 값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랭귀지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접하시게 되는 함수가 프린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무엇이라 하시던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결과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께서 파이선에서 이런 식으로 특히 파이선 3.7에서는 3.1 때 버전에서는 이렇게 프린트 넣고 괄호가 들어가죠. 괄호 안에 어떠한 수나 어떠한 변수나 혹은 함수가 들어가면 함수의 결과값 또 변수의 값 혹은 어떤 숫자가 보시는 것처럼 리턴이 됩니다. 여기 아홉 번째 라인에 있는 프린트 타입 X는 자 X의 타입이 X가 지금 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X의 변수 형태 변수 타입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입은 인티저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X의 타입 이 변수의 타입을 리턴하는 함수가 이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린트문 안에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변수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실제 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현재는 요정도만 이해하셔도 프린트문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사실 아마 이 프린트문이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가장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일 겁니다. 특히 디버깅을 할 때 프린트문을 많이 사용하죠. 특히 프로그램이 아주 길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값을 내는지를 쭉 확인하면서 우리가 디버깅을 하기 때문에 프린트문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함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는가 하면 앞서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입을 공부했고 그 다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조건입니다. 변수와 대입 그 다음에 배워야 할 조건이죠. 조건은 어떠한 컨디션의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33이 A에 어사인되어 있고요. 200이 B에 어사인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트문은 언제 실행이 되는가 하면 A가 B보다 작을 때 B가 A보다 클 때에만 이 프린트문이 실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A가 B보다 이런 경우라면 실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조건문은 어떠한 실행의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실행은 실행될 수 있고 또 실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파이선에서는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 인덴테이션입니다. 구역인데요. 구역으로 인덴테이션을 구분하는데 앞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if B greater than A죠. B가 A보다 크다. 그때 이 프린트문을 실행하라는 것인데 자 이 if문에 종속된 이 부분은 반드시 파이선에서는 if보다 안쪽에 들여써야 됩니다. 여기 뭐만큼 들여써져 있죠. 이것이 인덴테이션 들여써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아 이 프린트문은 이 if문의 종속구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C나 자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그 종속문을 표현하는데 파이선에서는 들여쓰기로 이렇게 종속문을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while문 어떤 반복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x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이 세 라인을 반복해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x가 하나씩 늘어나죠. x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이 세 문장이 세 줄이 while보다 이 while 처음보다 들여쓰게 되어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세 줄을 while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줄이 while문의 종속구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if문이 있는데 if문에서도 비슷합니다. 여기 print천재 print바보가 자 이 조건이 맞을 때 자 print천재를 찍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print천재는 이 if문의 종속문이고 print바보는 else문의 종속문입니다. 따라서 if문보다 이렇게 들여쓰게 되어있고 else보다 들여쓰게 되어있습니다. 이 들여쓰게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a는 33이고 b는 200이고 if b가 a보다 크면 뭘 수행하라 되어있죠. 그런데 이 프린트문이 if문하고 같은 데에 이렇게 얼라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린트문은 if문의 종속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러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파이썬에서는 이 인덴테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f문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보신 것은 우리가 하나만 수행할 때였지만 이번에는 여러 개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 a가 33이고 b가 33이면 이 프린트문을 보시면 print b is greater than a를 찍는 경우에는 b가 a보다 큰 경우 이죠. a가 큰 경우이죠. 그리고 만약에 a와 b가 같을 때에는 print a and b are equal 이걸 찍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장 말고 또 이런 조건일 때에는 이걸 찍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걸 찍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들이 하나의 조건 전체 이 부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조건 분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조건문에서 보시면 어떤 조건을 얘기할 때 일단은 어떤 변수가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다 라는 의미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equal 하나를 쓸 수 있는데 근데 파이선에서 어떤 변수나 값이 같다 라고 표현할 때에는 특히 if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double equal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변수가 다르다 혹은 다를까요 라고 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느낌표와 equal 표시를 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다 혹은 크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모두 이 부문 안에 어떠한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비교 연산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 연산자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if문 안에 그리고 한 줄 이 조건문 안에 여러 개의 조건이 들어있죠. 여기는 1, 2, 2보다 작고 엔드죠. 그리고 4가 2보다 클 때 이 프린트문 컨디션 밑을 찍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 B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엔드로 묶여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것처럼 A와 B가 모두 맞을 때 참일 때 이 프린트문 찍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화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첫 번째 것이나 두 번째 것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할 때 이제 아래 것을 수행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 여길 때 다시 말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X가 지금 False로 Assign이 되어있죠. 그리고 보시면 If Not X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X가 False일 때 다시 말해서 X가 Not 이 걸려있으면 이게 True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실행이 되겠죠. 그러나 X가 True일 때는 여기서 Not 이 걸리기 때문에 역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False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연산제는 기본적으로 And 그리고 O와 그리고 Not 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나 Java에서는요. 이렇게 Double End 표시를 통해서 And를 표시하고 또 Double Bar를 통해서 O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역시 느낌표를 사용해서 Not을 표현합니다. 다른 C나 Java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좀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첩조건분기문이라고 해서 이것은 보시면 이 품문 안에 또 이 품문이 올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보시는 것은 X가 41인데 X가 10보다 크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Print Above 10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문이 이 조건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건문이 겹쳐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첩조건분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변수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Dab을 공부했고 그 다음 조건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세 가지를 배웠으니 마지막 한 가지만 배우면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이든지 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어떠한 구문들을 어떠한 스테이트먼트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이죠. 그 파이썬에서는 while문이 있고 for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while문을 살펴보시면 자, while 뒤에 조건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while에 종속된 이 스테이트먼트들을 쭉 실행하라는 겁니다. 자, i는 1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자, i가 1이고 지금 6보다 작기 때문에 이 while문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print i를 찍고 또 이것은 i를 2를 추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가 될 겁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여전히 i는 2이고요. i는 6보다 작기 때문에 r을 실행할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반복되는가 하면 자, i가 5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실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i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6이 되는데 자, 다시 올라가다 보면 이 조건물이 어떻게 되죠? i는 6이고 자, 이 문장은 6보다 i가 작은 경우에만 실행되기 때문에 아래 문장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보자면 i가 1, 2, 3, 4, 5까지 5번 프린트문이 찍히게 되겠고요. 여섯번째 i가 6이 된 것과 동시에 더 이상 while문을 실행하지 않고 아래로 컨트롤이 바뀝니다. 자, while문 중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break인데 break은 뭔가 하면 자, 앞서 이 여기 프로그램에서 while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게 다섯번 실행이 됐죠. 그래서 자, 1, 2, 3, 4, 5까지 실행이 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i가 3인 경우 break이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while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이 문장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true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무한반복되겠죠? 무한반복되지만 자, 여기 이 if문 때문에 자, i가 계속 늘어나면서 3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순간 break이 걸리고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break은 while문 어떤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하는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continue라는 다른 키워드가 이제 while이나 for업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따로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히 파이선에서는 range라는 그 함수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이 range라는 함수는 자, 보시면 이 for업과 같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for업은 while처럼 자, 이 문장이 항상 툴일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range는 range는 자, 여기에서 뭘 여러분에게 주는가 하면 만약에 range 5다라고 하면 0, 1, 2, 3, 4를 하나씩 뽑아서 x에 넘겨주고요. 자, 이 range값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 for업이 실행됩니다. 만약에 이 문장에서는 range가 0, 1, 2, 3, 4를 리턴하겠죠. 그러면 x가 하나하나 받아서 print x를 하게 됩니다. x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해보면 0, 1, 2, 3, 4 까지 찍고 이제 이 for업이 끝나게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자, range 5하게 되면 이것이 0부터 실행된다는 것이고요. 자, 5보다 작은 숫자 작은 인티저 숫자 까지만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ange 5하게 되면 0, 1, 2, 3, 4만 실행되는 것이죠. 자, 비슷한 예가 range 0, 5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은 정수 숫자까지 1씩 반복하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1씩 늘리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경우가 range 1부터 10일까지 있겠죠. 이것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range가 숫자를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물론 range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일태면 range가 이렇게 있고요. 일태면 내가 0부터 10까지 예를 들어 2씩 증가시키면서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간 이 파라미터가 이제 0부터 9까지 2씩 증가시키면서 y문을 실행하게 y문을 포러블 실행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실까요? 1부터 10까지 숫자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s가 실제로 더해지는 값이고 또 x는 늘어나는 값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합한 값이고 s는 합한 값이고요. x는 증가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x가 1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y는 x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 값을 합해지는 값 se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합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실습을 통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4룹을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4룹은 range와 가장 궁합이 잘 맞습니다.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4를 사용해서 x에 있는 값을 range에서 하나하나씩 뽑아와서 아래 4에 종속된 구문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겠죠. 아래 것도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x가 1부터 10까지 대응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찍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프로그램 언어의 기본적인 요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변수와 대입 또 조건과 반복을 말씀드렸죠. 함수는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썬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분께서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자료구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리스트라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에서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형태가 있습니다. 자료구조라 함은 어떠한 실세계에서의 자료를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을 자료구조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시면 그 다음 배우시는 것이 자료구조이고 또 알고리즘이 될 텐데 파이썬에서는 내장형 자료로서 리스트라는 아주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리스트 형태를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 리스트가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대괄우라 부르나요? 이 괄호를 빈 괄호로 이렇게 안에 아무것도 채워 놓지 않고 괄호를 열고 닫으면 이제 마이 리스트라는 리스트가 생기는데요. 찍어보시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 리스트에 다가 실제로 1, 2, 3, 그리고 이그젠플에 어떤 스틱임도 집어넣고 또 실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시면 실제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요소들, 엘리먼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빈 리스트 혹은 이렇게 1, 2, 3으로 초기화된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아마 이것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 안의 리스트를 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우선 자, 이렇게 1, 2, 3으로 초기화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추가할 때에는 어펜드라는 메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my리스트. 어펜드 괄호 열고 우리가 추가해야 할 어떠한 리스트들을 집어넣으시면 이제 요 리스트가 요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 아마 이 경우는 1, 2, 3이 되겠고요. 어떤 리스트가 추가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셨어요? 저도 한번 실행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y리스트가 1, 2, 3 리스트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어펜드하는 것이 리스트입니다. 555 그리고 12가 들은 리스트인데 그것을 추가해서 보시면 다시 프린트 my리스트를 해서 보시면 1, 2, 3은 단독 멤버이지만 여기 보시면 네 번째에 있는 것이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독 멤버 이렇게 10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my리스트.opend에서 숫자 하나만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리스트 안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10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내가 특정 멤버를 지우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가 이 2를 없애고 싶다 이것은 리스트의 맨 첫 번째 0번째에 있는 원소이죠. 그런 경우라면 my리스트 0 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없애겠다 하면 del my리스트 0번째 라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찍어보면 맨 앞에 있는 0번째 요소가 사라진 이 리스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리스트에서 내가 알고 있는 멤버를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y리스트.remove 어떤 원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내가 3을 지우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my리스트.remove 3을 치시면 my리스트를 찍어보시면 3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리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파이손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구조입니다. 앞에서 실습한 우리 몇몇 내용들을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아까 del을 한번 실험해 보았죠. 그 다음 리무브도 한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pop이라고 있는데 pop은 이 안에 있는 숫자 인덱스를 리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my리스트.pop 1번은 위에 리스트가 1, 2, 3 으로 되어 있는데 1번째 인덱스가 2죠. 왜냐하면 맨 앞에 있는 것이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2가 첫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my리스트.clare 하면 리스트가 이제 빈 리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리스트를 접근할 때에는 전체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독 세 번째 인덱스 인덱스 3을 가진 어떤 리스트의 원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줄은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my리스트 0 콜론 2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0번째부터 2번째 전번 2번 인덱스 인덱스 2번 전번 전까지 리털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리스트를 보시면 1, 2, 3 이고요. 이것이 0, 1, 2, 3 인덱스를 갖죠. 그래서 0번 1번만을 출력하고 2번까지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슬라이싱 이고요. 맨 마지막 줄은 우리가 액세서스에 있는 엘리먼트를 역으로 거꾸로 출력하라는 겁니다. 몇 가지 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메소드가 더 있는데요. 랭이 있는데 랭은 리스트의 길이를 출력하라는 것이고 my리스트.인덱스 인덱스라는 메소드는 10이 위치한 인덱스를 리털하는 것이고 또 my리스트.count 10 하면 10이 몇 번 이 리스트에서 나왔는가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sort 하면 sort my리스트 하면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콘솔을 통해서 혹은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함수가 바로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nput myname 이 있죠. 이것은 입력받기 전에 프람프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input myname yourname 하게 되면 일단 yourname을 치고 키보드에 김길벗을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 네임에 이 김길벗이 이렇게 어쌍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myname 하며 이런 식으로 헬로우 김길벗 시라고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콘솔을 통해서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응용해보면 아래와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풋 물음표 또 인풋 물음표 각각에 대해서 x를 a에 집어넣고 그리고 x를 b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 int x 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인풋을 통해서 받는 것은 문자열입니다. 자, 그 문자열을 인티저로 바꾸어서 a로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아래에서 보시는 print a 곱하기 b a 곱하기 b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 곱하기는 인티저나 아니면 그 실수 실수를 위한 오퍼레이터입니다. 따라서 여기 int를 사용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열 길이는 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한 번 실행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슬라이드도요. 이것은 여러분이 속으로 20초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역시 20초를 세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이 텐을 딱 치시면 실제로 여러분이 속으로 센 20초와 실제 20초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이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초보 프로그램을 위한 노트를 전해드리면요. 우선 어떤 분들은 입력값 받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인풋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콘솔박스 그러니까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처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드코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 어떤 변수는 이 값이고 어떤 변수는 이 값이고 어떤 입력을 가정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문법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문법과 의미 소위 말해서 신텍스와 세만텍스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 아는 것만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만약에 어떤 유칼먼트가 주어지면 프로그램을 쭉 짜십니다. 다 짜놓고서 이제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가지 문법적인 오류가 나오고요. 또 이제 안에 프로그램적인 문제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죠. 소위 말해서 논리적인 에러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실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떤 값을 입력받았으면 그 입력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어떠한 값을 계산했으면 그 계산값이 올바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나중에 함수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함수에서 리턴되는 값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를 넘어가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또 오류가 사라진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실제 여러분께서 프로그램 실력이 느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이 안 느는 학생들을 보면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 경우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퀴먼트가 주어지면 처음 더 끝까지 쭉 짜고서 그 결과를 봅니다. 절대 이런 프락틱스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점증적인 프로그래밍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했습니다. 파이썬을 왜 배우는지 또 왜 파이썬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공부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사실 파이썬은 배우기 쉽기 때문에 강력한 언어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지만 사실은 경험해 보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파이썬 역시 배우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무엇인가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파이썬을 배우는 데 네 가지 기본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변수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특히 변수는 어떠한 값을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변수의 타입은 그러한 저장소의 한계 바운더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변수에 따라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변수를 서로 맞춰야만 그러한 오퍼레이터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 대입이나 조건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의 어떤 컨트롤을 제어하는 것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특히 어떻게 매기번수를 다루는지를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위해서 어떻게 파이썬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